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야당 유력후보들의 몸살이기가 어느 정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심초사를 보면서 혹은 그들이 선거관리위원의 눈치를 심하게 보는 것을 보면서 이 호철님은 이렇게 개탄합니다. 대법관이 범죄에 가담하는 정의와 법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두가 죽어버린 좀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국 차원에서 조직적인 선거범죄가 발생한 정검물들이 추가적인 재검표를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는 지난 3번의 재검표 정도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대법원까지 나서서 정검물을 위조하는 상황을 보면서 묻게 되는 자연스러운 질문은 더 이상 무슨 정검물들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 충분함 그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또 다른 부정선거 정검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아주 유력한 방법은 엄청난 규모의 수백만 표 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340만 표 정도의 소위 가짜 투표지, 유령 투표지, 위조 투표지가 제조된 것으로 추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통합선거인명부에서 상당수의 유령 투표지를 만들어냈을 그런 근거가 아마도 앞으로 분명히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단서 가운데 하나가 영등포울의 선거구 통합선거인명부 분석 결과 가운데 일부가 소개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네스북 최고령자보다도 나이가 많은 유권자가 등장합니다. 14명이나 됩니다. 두 번째는 영등포울 선거구의 통합선거인명부에는 100세 이상의 유권자 수가 135명이나 됩니다. 이 수치는 세계 최장수 마을에 등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선거인명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등포울은 물론이고 영등포갑선거까지 모아 판험할 때 영등포구 전체에서 100세 이상의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기종 인구수는 68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거 때는 135명, 1년 전에는 135명까지 나오느냐. 이것은 유령투표지를 만들어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영등포울 통합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보면 1886년생 우리나라 134세가 2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1889년생 131세가 1명이 나옵니다. 1897년생 123세가 2명이 나옵니다. 1898년 122세가 3명이 나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은 투표지를 제조했다는 겁니다. 유령투표자를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결국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법정 데이터 이외에 별도의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혹에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100세 이상 인구가 투표했다. 민경욱 의원 주장은 이렇게 단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령자를 가지고 유령투표제를 만든 것이 영등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때 전국의 100세 이상 인구가 정상치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기록됐다가 최근에 정상치로 다시 수정됐습니다. 총선 때는 전국의 100세 이상 인구가 무려 2만 913명이었는데 지금은 1만 1635명으로 반수가 사라졌습니다. 설마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100세 이상 노인분의 반수가 모두 코로나로 숨졌다고 꾸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사전선거를 한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덤에 누운 유령들의 표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민경욱 의원이 펼치면서 100세 이상 인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선거관리 변화가 도저히 통합선거인 명부를 원문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유령포 제조가 있었기 때문에 유령투표제 제조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자체로 제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증거는 또 우리에게 전국 차원에서 얼마나 조직적인 그런 범죄가 행해졌는가를 가르쳐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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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